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드디어 2022년에 하반기 한눈검 첫 시험인 60회 한눈검 시험 즉 한 달 정도 남은 8월 6일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접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는 제가 조금 빨리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한눈검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금 빠르게 영상을 통해서 접수 방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먼저 접수사항 관련된 질문사항은 가급적이면 영상의 내용을 모두 시청해주신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유튜브 구독을 인증해줄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드릴 예정이니까 제 카페에다가 구독 인증해주시면 이거 구독자 인증 게시판 가서 받으시면 되고 그거 외에도 한눈검 전용 공략법, 핵심 키워드, 함정 파악 등을 다룬 시험 전용 한눈검 전략지 교재를 판매합니다. 이거는 PDF 파일로 들은 거기 때문에 뭐 가격대라던가 샘플 파일 같은 거는 고정 댓글 리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번에 차부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실험적으로 1대1 개인 온라인 한눈검 코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카카오톡으로 지나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 4주 영상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지해드릴 건데 이거 역시 고정 댓글 링크로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는 진짜 내가 한눈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좀 강제적으로 공부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안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시작해가지고 먼저 접수일자 및 그런 걸 알려드리면 정기접수일자는 다음주 월요일인 7월 11일부터고요. 7월 18일까지가 정기접수인데 일단 지역별로 접수일자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추가 접수는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이때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시험일자는 8월 6일이고 보통 입장은 10시까지고 코로나 시국에 한해서는 거의 30분만에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발표일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주 월요일날 바로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는 지역구에 맞춰가지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7월 10일 월요일은 인천 경기 화요일은 대전 세종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북이고요. 7월 13일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이고 7월 14일이 서울 강원 제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시험을 보는지 아니 언제 접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사는 지역구 아니면 내가 이날에는 이제 이 지역구를 가야 돼 그런 걸 맞춰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적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때 신청하지 마시고 무조건 첫날에 넣으세요. 제가 왜 이거 첫날에 넣어야 되는지는 이따 Q&A 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알려드리면은 일단 시험 당일이 되면은 이 원서 접수 칸을 눌러요. 이게 옛날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아 한 어 작년 작년만 하더라도 진짜 이 접수가 시작되면은 여기에 딱 창이 이렇게 딱 떠가지고 어떻게 됐었냐면은 거의 뭐 4만명 뭐 10만명 이런 식으로 수십만명 수만명 되는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이게 렉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접수가 한 해 차 한 해 6회 정도 하니까 그렇게까지 접수가 빡세진 않은데 그래도 어 어쨌든 간에 아마 첫날이랑 또 두 번째 날은 이렇게 영상 찍어봤자 또 안 보시고 무조건 첫날에 해야지 이러면서 에? 왜 접수 들어갔는데 접수가 안 되죠?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첫날 접수하신 분들이 좀 힘들텐데 아무튼 간에 처음에 좀 렉 걸릴 수 있는 거 감안하시고 아무튼 간에 이게 들어가지면은 요거 누르셔가지고 체크하신 다음에 동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사진 넣는 시간대는 첫날 접수하는 때가 아니라 7월 19일 이후니까 이거 필요 없고요. 여기 개인정보 다 있을 거고 시험, 심화편, 기본편 넣는지 뭐 장애여부, 국민기초 이런 거 하신 다음에 일단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에... 아마 보통 같으면 여기서 한번 1차렉이 걸리고 여기쯤에서 2차렉이 걸리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여거 누를 때 3차렉 걸리고 이제 한 여기쯤 고를 때 4차렉 걸리고 이것까지 다 한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또 5차렉이 걸려요. 그래서 아마 첫날이랑 두 번째 날은 조금 운이 안 좋으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끊길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험장 선택한 다음에 내가 사는 지역구 그러니까 뭐 서울시, 충남시, 부산시, 대전시 이런 거 누른 다음에 더 상세한 구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아마 제가 보기에 한 시험 접수 3, 4일 전쯤에 고사장 공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고사장 고른 다음에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가상계좌랑 신용카드 하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상계좌를 하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만약에 서버렉이 그 당일날에 운이 안 좋으면은 조금 끊길 수 있어가지고 일단 가상계좌로 이렇게 먼저 접수를 넣어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상계좌로 일단 안전빵 만들어놓고 여유롭게 접수하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걸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뭐 신용카드 하던 간에 가상계좌 하던 간에 이런 식으로 접수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접수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구편이 해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이 카톡 오면은 접수가 깔끔하게 된 거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 접수하시기 전에 이 팝업 차단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팝업 차단이 중요한 게 여기서 이 팝업 차단이 이 창 말한거지 이 창 그니까 이 창을 뜨는 거에서 팝업 차단 해제를 미리 안해두면은 이거 안나고 팝업 차단 해제하세요 이거 누르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가 돌아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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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팝업 차단 해제하는 게 여기서 이거 누른 다음에 바로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팝업 차단 미리 안해두면은 이거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여기에 돌아오니까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안하시면 큰일나요. 이거 진짜 해야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팝업 차단 크게 익스플로러 엣지 그리고 크롬이 있는데 아 익스플로러는 이제 공식적으로 종결했으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이거 뺐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아무튼 이 익스플로러는 이상 필요 없고 바로 엣지로 넘어갈게요. 자 엣지의 경우에는 자 일단 여기서 우측 상단에 점 3개짜리 누른 다음에 여기 하단쯤에 있는 설정 창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쭉 찾아보면은 여기 쿠키미 사이트 권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누른 다음에 쭉 찾아보면은 여기 중간쯤에 팝업 및 리디렉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세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이 차단 권장 부분을 아예 억셀버리던지 그러니까 이거가 파란색이 돼야 돼요. 파란색 파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 돼야 됩니다. 좀 말이 꼬기네요. 아무튼 이게 하얀색이 되던지 아니면 여기다가 한능검 주소 그러니까 여주소 이거를 직접적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능검 사이트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준 그 사이트 처음 들어간 거 공식 홈페이지 처음 거기 주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크롬인데 크롬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세로점을 누른 다음에 설정창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개인정보 및 보안을 누르시고 여기 밑에쯤에 사이트 설정을 누르세요. 그 다음 여기 하단쯤에 파범이 리디렉션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범이 전송 및 리디렉션 사용 허용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쳐주는데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능검 사이트를 추가하시면 당일날 안 뜰겁니다. 이거 진짜 미리 안하시면 당일날 도수 꼬이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번째 자주 묻는 QA 첫날 당일 접수를 가급적 권장하는 이유가 있냐는데 일단은 최근에 한능검이 뭐 공무원이든 뭐 공기업이든 일단 필수작용 응시가 많다보니까 응시자가 평균 진짜 짧게 잡아도 한 6, 7만명에서 넓게는 한 10만명까지 가요. 그만큼 응시자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사실상 종결돼가지고 응시장이 그렇게 없을 것 같진 않은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된 것까지 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직 응시자 대비 자리 부족을 접수가 아직까지는 대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그래도 조금 코로나 여파가 좀 낮아져가지고 예전만큼 그렇게 시험장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그래도 제가 보기에 예전만큼 돌아가기에는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첫날 접수 못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를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 가던지 아니면 추가자에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어가지고 무조건 첫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첫날 접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최대한 지인분들 아니면 가족분들에게 요청하시고 임시 시험장도 열리긴 하는데 이 임시 시험장이 제가 아는 걸로는 요즘에는 아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아마 첫날에 같이 열리긴 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사실 이제 이것도 좀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역시 이번에 제가 보기에 솔직히 한 평균 응시자는 짧게 잡아봐요. 한 7만 명 8만 명 정도는 일단 시험 응시 인원 말고 접수 인원은 못해도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특히 동시 접수사 때문에 이게 가급적이 PC방에서 시험을 신청하시는 거 권장드리는데 아무튼 간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접수 예상 시간을 30분 정도는 여유롭게 확보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접수가 꼬인다고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버리면은 원서 접수 과정이 초기화되니까 가급적이면 새로 고친 버튼 누르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임시 시험장 언제 열리나 보통은 이 3일 또는 5일 뒤에 개설되는데 최근에는 어 그냥 첫 접수 일자 날에 그냥 같이 배치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이런 것 같은데 임시 시험장 말 그대로 임시 시험장이라서 본인 지역구에서 어쩔 수 없이 시험장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지역구에서 시험을 강제로 응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첫날에 무조건 접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임시 시험장 넣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들 조금 거리 걸리더라도 원하시는 것 같아 넣으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첫날 접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신분증 성인 기준 신분증 운전면허증 기간 지나지 않은 여건들 가능하고 미성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증 쓰시면 됩니다. 아마 초등학생은 필요 없을 건데 중고등학생분들은 학생증 있을 거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만약 접수정 증명사진 없다. 신청서 없나 증명사진 기준 자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사진 등록 기간과 접수 처음하는 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접수를 한 다음에 사진 등록 기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진 넣는 거고 원서 접수 이후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진 등록이 시험 직전까지 가능하게 한데 만약에 사진을 미리 넣지 않을 경우에는 수험표 출력이 안 되니까 이거 무조건 시험 직전까지 넣어놓으시고 증명사진은 앵간에서는 진짜 사진이 진짜 이상하게 찍은 거 아닌 이상은 개인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면 상관없거든요. 셀카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셀카 저는 가급적 추천 안 드리고 그냥 신분증 관련 증명사진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미성년 학생이라면 저 같은 경우 옛날에 학생증에 있는 제 사진을 그냥 스캔해가지고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그냥 시병만 잘 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빛 안 비치고 흑백 사진이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잘 보이게 찍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다음 접수 이후에 카톡 및 문자 보통은 이게 입금 확인을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입금 제대로 했다면은 하루 이내에는 문자 발송돼요. 그래서 요즘에 접수가 예전만큼 빡세진 않아가지고 앵간에서 1시간 이내면 다 문자 올 건데 진짜 늦어도 어차피 하루 이내 다 오니까 이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상 가상계좌 신청해놓고 입금을 늦게 하면 원한 장치를 뺏기냐 이것도 맨날 파악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가상계좌 자리를 먹어놨으면은 일단 그 가상계좌 신청기간이 하루 동안에는 일단은 이 자리를 뺏기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불화하니까 그냥 접수 이거 넣었으면 그냥 빨리 입금하세요. 이거 괜히 뭐 질질 끌어서 좋을 것도 없고 일단 자리 먹었으면 그냥 1시간 이내라도 빠르게 가상계좌로 일단 입금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아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접수가 힘든지요. 일단 평균적으로 여기가 제일 빡세요. 특히 대구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접수가 빡센지 여기가 느낀 것이 솔직히 없는데 일단 대구랑 요즘은 전라도 전라도 쪽도 조금 빡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당일날 상황에 따라 무조건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대구는 지금까지 안빡섰다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신청하신 분들은 최대한 당일날 더 주의하셔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솔직히 이제 이것도 의미가 없는 질문인데 가끔 시험이 연기되냐 취소될 가능성 있냐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일단은 코로나가 이제 한 2년 반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까지 시험은 잘 응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사실 이제 종식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취소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건데 그래도 정확한 사항은 무조건 한눈고 홈페이지에 공식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시험 접수 및 응시를 내가 원하는 곳에 하는 것도 시험 준비에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수 시간 놓쳐가지고 접수를 늦게 해가지고 진짜 먼 거리에서 시험 보신 분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요즘에도 솔직히 그런 후기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막 5분 10분 집앞에 있는 거리 갈 수 있음에도 막 30분 한 시간만 걸더라도 되게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 빨리 신청할 걸 접수 영상 미리 받을 걸 이런 껄무새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곳에서 조금 더 몸 편히 시험 보는 것도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니까 이 부분 잘 숙지하셔가지고 일단 60회 시험 접수부터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촬영 시점을 고려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능검 D4 영상 D4주 영상 통해가지고 한능검 공부에 대한 기초 방법에 대한 전략을 다뤄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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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